감식 하우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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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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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닫아보세요 황이요? 아니 살짝 감식 싫어한거야 놀랬어 지금 네 닫고 다시 열어세요 기다리고있죠 보여주세요 옳치 잘했어 감식 옳치 옳치 다시 열어주세요 옳치 옳치 다시 열어주세요 잘 나오죠 다시 빼세요 방향을 유도하고 들어가기 직전에는 억지로 넣는다는 느낌이 있으면 안돼요 쌈씨가 옛날에 들어가기 싫어하는게 억지로 넣은 기억이 남아서 하나 넣어보세요 쌈씨 가요 하우스 하우스 옳치 옳치 하우스 잘 управ Nat 옳치 자 peut sop 우치 잘 Hazrat 지금 빨리 꺼서 가요 손 뵙ください 자신을 좋아 L 이거 쭉 당기니까 안 들어가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쭉 그냥 들어가잖아요 좋아한다니까요 이거를 사실은 좋아해 근데 넣을 때 강제로 넣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거예요 다시 뭡니까 자 됐어요 거기서 목줄 풀어보세요 그렇죠? 먹이 한번 주세요 그 다음에 먹이를 저 바닥에서 던져버리세요 한 주먹을 안에다가 넣어주세요 푹 던져버리세요 안에서 집속해 받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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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궈버리세요 끝 됐습니다 앉으세요 끝 1 3 4 5 5 6 5 감사합니다.